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지는 않겠지만 나의 지구력, 통찰력, 순발력 거기에 약간의 만유인력이 더해지면 언젠가는 어쩌면 조만간 빠르면 내일모레 눈앞에 내가 있을 수도 있지 나를 만나고 싶다면 상상해봐 내가 누군지 나는 꿈꿔 기술과 품질 혁신의 최고를 꿈꿔 내 이름을 걸고 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지만 그럴수록 나의 뜨거운 의지는 더욱 빛을 발하지 각 브랜드마다 전문 매니저를 투입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또 글로벌 기업들과 겨루어도 손색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한 원료부터 유통까지 총 42회의 철저한 품질 관리로 탄탄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지 물론 나는 그렇게 단단하게 단련되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 시장과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지 머나먼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푸르른 태평양을 건너 중동의 뜨거운 상황을 지나 드넓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내 꿈을 실현하고 있어 나는 키워 신뢰를 기반으로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용량분 홍삼과 몸에 좋은 베이스를 만들어 매초 매분 매시간 모두의 행복을 키워 더 많은 생명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제품의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지 이렇게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글로벌 종합건강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더불어 나는 인류의 삶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다 안전한 천연물 소재 기술을 키우고 있지 나는 채워 선진화된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제약과 바이오의 시너지를 채워 최상의 인력과 최적의 기술 생활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돕는 과학을 가득 채우지 그렇게 제약의 바이오를 채우고 노하우의 새로움을 채우다 보니 어느덧 업계 최고 수준의 해외 수출 마일리지를 쌓고 있어 나는 키워 도전과 변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며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없던 아름다움을 꼭 키워 아름다운 미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부터 탄생한다는 걸 내가 몸소 증명하고 있지 나는 세워 모두가 꿈꾸는 공간의 가치를 지켜세우지 머무는 곳마다 예술적 상상을 키우며 세상에 행복을 짓고 있어 오래된 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지 나아가 세계적인 호텔그룹 메리아츠와 제휴사업을 통해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편안하고 안락한 호텔 리조트를 세우고 있어 나는 깨워 문화, 예술, 공연, 전시, 마케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멘토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열정과 도전을 일깨우며 함께 펼쳐가고 있어 나는 나너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며 동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정성을 더하고 진심을 다하지 아낌없이 기술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오늘에서 내일로 사람에서 자연으로 사회에서 세계로 행복은 배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나는 세상에 없던 것 존재하지만 부족했던 것 완벽에 가깝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더 깊고 넓게 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지 봤지? 이게 나야 끝없이 도전하고 실행하고 협력하다 보니 어느새 최고가 됐지 나처럼 꿈꾸고 키우고 채우고 피우고 세우고 깨우고 나누면 너도 할 수 있어 원래 그러면서 큰 거거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맞아 어제의 이름은 상상이었지만 오늘의 내 이름은 현실이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는 거야 발은 깨어있는 함께하는 상상을 말이야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거야 끝인 줄 알았지? 기대되지 않아? 내일의 내 이름은 또 뭘지 상상해봐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